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카톡에서 이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카카오톡을 제 3자가 내 카톡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여기 설정이 있죠. 이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전체 설정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전체 설정에서 여기에 개인보안 있죠. 개인보안. 개인보안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면 잠금이란 게 있어요. 이것을 설정하면 내가 스마트폰을 잠시 놓아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내 카톡을 들어와서 이렇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현재 여기 화면 잠금에서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잠금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현재 사용 안함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면 잠금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든지 홈패턴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번호를 한번 설정해 보겠어요. 터치해서 비밀번호를 이렇게 터치하면 자 여기에서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1, 2, 3, 4 이렇게 해 보겠어요. 자 한 번 더 하라고 했어요. 1, 2, 3, 4 이렇게 두 분 했어요. 그러면 비밀번호가 1, 2, 3, 4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터치해서 모두 닫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카카오톡이 닫혔죠. 그러면 다시 여기 카카오톡 하단에 여기 보면 카카오톡이 있죠. 카카오톡이 있는데 이것을 터치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설정한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 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패턴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설정으로 가서 터치해서 전체 설정으로 갑니다. 전체 설정으로 가서 자 여기에 개인보안이란 게 있죠.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아까 이 화면 잠금 있죠. 아까 비밀번호를 설정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잠금을 해제해야 됩니다. 1, 2, 3, 4 이렇게 해서 잠금을 해제하고 이제는 비밀번호를 안하고 패턴을 하겠습니다. 여기 패턴을 제가 패턴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패턴을 사용하겠어요. 아까는 비밀번호를 했지만 패턴을 터치했습니다. 패턴 입력하라고 나왔죠. 여기에서 패턴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수해서 두 번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화면 잠금에서 비밀번호를 패턴을 한다. 패턴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여기에서 카톡을 닦고 다시 카톡으로 들어갑니다. 카톡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잠금 해제 패턴을 입력해 주세요 했죠. 그래서 아까 패턴 한 것을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러면 들어왔죠. 그럼 이 잠금을 다시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 설정으로 다시 갑니다. 설정으로 가서 전체 설정에서 전체 설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 보안 여기서 했죠. 그래서 개인 보안으로 가서 다음에 화면 잠금 있죠.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가서 화면 잠금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 화면 패턴 표시하고 여기에서 해제하려면은 사용안함 여기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 안하는 것으로 카톡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시킵니다.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잠금 화면에서 사용안함으로 됐죠. 이렇게 하면 비밀번호 나온 패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고 다시 닫아 보겠어요. 카톡을 닫았습니다. 그럼 카톡 다시 들어가 보겠어요. 비밀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카톡 다시 들어오니까 아무 비밀번호를 떼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카톡에 비밀번호를 잠금 화면을 설정해서 타인에게 카톡 이용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접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하는 방법 설제하는 방법 잘 익혀서 사용하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